맹동수업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투펀만 해도 우승이죠. 본인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. 상황을 봤죠. 광도한 선수의 펄스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글펄 이글펄 정말 그 수만의 경기력은 정말 대단한 경기력입니다. 그렇습니다. 부렸는데 새로 생긴 이런 대회의 멋진 드라마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맹동수업 선수가 우승을 확정 치렀습니다. 자 마지막 볼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가인형 더파. 광도 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. 네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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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볼까지 오면서 오리마나서